지금 우리 많이 마시는 음료죠? 콜라, 스포츠 음료 또 요즘 학생들이나 직장인분들 에너지 음료도 많이 드시고 오렌지 주스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음료수가 설탕을 가장 많이 포함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세요 콜라, 오렌지, 에너지, 스포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나도 혜진이랑 같아요 첫 번째 콜라 두 번째 오렌지 주스 세 번째 에너지 음료 네 번째 스포츠 음료 이런 순으로 공통적으로는 콜라가 가장 1등 함량이 높을 거다 그러면 정답 네 발표할게요 응? 네죠 에너지 음료가 제일 높아? 에너지 음료, 콜라, 오렌지 주스, 스포츠 음료 이게 바뀌었구나 생각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아니 오렌지 주스도 이렇게 당이 많아요 이게 자연에서 온 거 아니에요? 오렌지 주스가? 이게 생과일 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식판되는 주스이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통 하루 동안 섭취하는 당 권장량이요 50g을 넘기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50g 그러니까 이걸 각설탕을 기준으로 보면 17개 정도거든요 17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음료가 보통은 캔으로 따지면 한 250ml 정도 되잖아요 네 작죠 네 이거 기준으로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네 에너지 음료에는 당류가 30g 그러니까 각설탕 10개 정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콜라는 27g 그래서 각설탕 9개 정도 오렌지 주스 아까 궁금하셨는데 거기에는 당류가 24g 그래서 각설탕 8개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는 당류가 15g이라서 각설탕 5개 정도 그건 어쨌든 다 당이 들어가 있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맛 중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모든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고 단순당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단맛을 쉽게 유발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 탄수화물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사실은 단맛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